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 채널명을 변경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권유를 해주셨는데 너무 예뻐서 소장금으로 변경했어요 소장금 꼭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은 장우동에서 판매하던 납작비빔만두를 준비했어요 얇은 피를 바싹 구워 겉바속초 납작피에 야채를 싸먹는 대구에서 유명한 맛있는 납작비빔만두 만들기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볼게요 설탕 3큰술 고춧가루 2큰술 간마늘 반큰술 간장 2큰술 식초 4큰술 매실청 2큰술 고추장 3큰술 넣어 잘 섞어주세요 이제 야채 손질을 시작할게요 오이 반개 채썰어주시고요 양파 반개도 채썰어주세요 통일점 당근도 채썰어주시고요 깻잎도 꼭지를 잘라내고 반으로 자른 뒤 채썰어주세요 양배추도 조금 잘라서 채썰어줄게요 접시에 채썰어둔 야채를 한 뭉치씩 가지런히 예쁘게 담아주시고요 이제 납작만두피를 구워볼게요 열이 오른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만두피를 올려주세요 겹겹이 붙어있는 만두피를 주문했어요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짜잔! 정말 바싹하게 잘 구워졌죠? 겉바속초 만두피 완성! 납작만두피까지 그릇에 담으고 만들어둔 양념소스를 야채위에 넉넉히 부어주세요 매콤새콤하니 너무 맛있겠죠? 위에 김가루와 통깨를 뿌려주시면 납작비빔만두 완성! 맛있는건 가까이 봐야죠 그럼요 위에서도 샤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대신 먹어볼게요 만두피를 하나 덜고 잘 굽혀서 카메라 가까이 가져와보고 한 번 더 가까이 또 가져가고 만두피 위에 오이 깻잎 양파 당근 양배추 양배추 야무지게 올려요 촉촉한데 올려야하는데 왜 바싹한 면에 올렸는지 여튼 접고 접어서 입속으로 쏙 입속으로 쏙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멈추지 않고 빨리 먹고 싶어하는 저 빠른 손놀림 만두피 하얀 부분은 보들보들해요 또 야채 야무지게 싸서 찹찹 접어서 돌돌 말아 한입 와 저 손 좀 봐요 끝이 없어요 영상을 끄고 또 야채를 한 대접 더 덜어서 야무지게 섞어 먹었었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 실시간 방송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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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